지금 깎인 예산 막 지가 거기 신림동 반지하 참사에 가서 마치 동네 양 아저씨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구경거리처럼 심지어는 폴리사인 쳐놨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가 법인이니까 그런 거야 법치주의라면 폴리사인 있으면 폴리사인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고 물어봐야죠 묻지도 않고 지가 혼자서 치고 들어가면서 오드니까 기자들한테 아 불 좀 비춰보라고 반말하고 이거 뭐지 하면서 반말하고 그리고 그걸 홍보물에 올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소득층 반지하에서 하는 분들 공공인대주택 필요하다 이분들 그리 옮겨드려라 그리고 이분들 챙기겠다 했죠 공공인대주택 예산을 지금 6조 가까이 줄였습니다 아 그렇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공공인대주택 계속 공공인대주택은 원래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짓든 매입임대든 전세임대든 예산이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가 사회주택 공공인대주택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사회가 도시 서민들의 주거권을 책임당하는 의료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인대주택인데 우리도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회주택이라든지 권리주택으로 주거권주택으로 공공인대 그러면 너무 마치 빈민들만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느낌이 있잖아요 국민인대 공공인대 그러면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장기 전세로 들어가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유가 있는 거죠 집 살 능력이 있으면 되고 안 되면 공공인대로 들어가고 능력은 되지만 나는 집 살기 싫다고 하늘날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냥 장기 전세에서 나는 살겠다 집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만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전세주택이 있으면 재산세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데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보면 공공인대주택 전세주택에서 한 20%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5%를 인자 돌파해서 8% 정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어야 돼요 공공인대주택이 많이 사야 되고요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매입 임대 매입은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정확히 5.6조를 깎았습니다 왜 깎았을까요? 본인들이 재정건전석을 한다고 했는데 60조나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아니 재정건전석을 한다는 놈들이 재정건전석을 하면 두 가지거든요 많이 걷고 조금 덜 쓰고 그렇죠 그러면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나요? 네 많이 건전해지지 않나요? 네 많이 건전해지지 않나요? 네 많이 건전해지지 않나요? 네 많이 건전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재정건전석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놈들이 60조를 재벌되어 보니까 슈퍼리치를 통해서 깎아져요 네 60조가 날라가요 어떻게 해요? 그럼 재정이 더 안 좋아지죠 더 적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서민 중산층에서 쓸 돈을 과감히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재벌내기업하고 슈퍼리치들 요즘은 윤석열 지지세력들 윤석열 지금 내각의 평균 저번에 고위 윤석열 청와대 집무실장 내각의 평균 재산이 40억이 넘습니다 네 윤석열 부부도 어디서 돈 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로 벌었다라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해봅니다 70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종부세 대상이거든요 아하 그 사람들이 다 재벌내기업으로 도로비 받고 재벌내기업하고 한몸 아닙니까? 네 그것들 깎아준 거죠 60억이나 넘는 그런데 그 60조가 넘는데 그것마저도 해마다 깎이는 것만 합산해가지고 13조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올해 대비 5년 동안 깎이는 총액으로 발표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대비 10조 아니 올해 대비 5조 그 깎인 데서 내년 대비 내후년에 또 3조 이렇게 하면 그게 13조인 거예요 마치 부자 감세를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정치 공작 여론 조작이 너무 능한 세력입니다 당장 퇴진시켜야 되고 당장 하야시켜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만만한 게 서민 중산층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네요 공공임대 혜택 5.6조 깎았습니다 본인들이 보수 정당으로서 노인들 잘 챙겼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노인 일자리 예산 천억이나 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이준석 앞세워서 청년들 표 없겠다고 난리 펴놓고는 청년 일자리 예산 6천 원 넘게 깎았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만약에 일자리 예산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냐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그 예산을 깎으기는 아닌 거죠 군 장병들 생활용품 예산 몇백을 깎아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죠 군인들 힘 없잖아요 군인들 노조 없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힘 없잖아요 공무원들 봉급 덜 올리고 1.7% 올리고 1.7%면 공무원들 급여 삭담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급여를 우리가 더 주는 이유는 많지도 않아요 공무원들 급여가요 연금이 좀 좋아서 그렇지 그다음에 신분 보장이 돼서 그렇지 그렇죠 안정적이니까 뇌물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세금 들여서 여러분들 급여를 조금 더 챙겨줄 테니까 제발 봉사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만한 데서 그렇게 막 깎으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더 여기 떠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봉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떠나버리죠 또 질적 저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빠져나가고 네 뭐 갈데없어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런 분은 설마 없을 거로 믿지만 없을 거로 믿지만 누적이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막 다른 좋은 데에서 형님들 말하는 203군 세대가 생긴 다른 좋은 직장에서 밀린 분이 온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인재들이 그다음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차량이 있는 분들 오셔야죠 그리고 지역 앞에서 한 7천억 깎아버린 것도 심각합니다 안 그래도 계속 저는 이걸 드렸는데 소상공인들 손실보증금 지금 140만명 무더기 탈락했는데 하나도 지금 구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열을 풀어서 소상공인들을 죽였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투표마저도 조작투표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철회를 했어요 얼마나 해프닝입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문광부 유튜브가 지금 철회가 해킹이 당하고 광화문에는 일본 총독부 사진을 그려놓고 일장 사진을 지금 국가가 이게 무정부 상태입니다 사방팔방에서 황당한 일이에요 청와대에다가 갑자기 조선총독 관절을 부활시켰다는 놈들이 그게 실패해서 아쉬웠나 봐요 광화문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그려놨잖아요 일장기 우길승천기 그려놓고 철거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없다며 그럼 내둬 문제없으면 국민들이 판단하게 근데 철거했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지지 날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해외교포들 또 얼굴을 못 뜬다고 그래요 지금 SNS 계속 유선열 비판 받는 거 보셨죠? 그러더라고요 독일 남독일신문 영어로 뭔지 아시죠? 독일은 뭐라는지 아시죠? 제트 노이제 자이뚱 발음이 좀 애매 발음이 좀 애매모흐 하십니까? 독일 사람들이 애매모흐 좋아하시잖아요 제트 노이제 자유청에서 자기 나라도 깊은 수렴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 스위스 신문에서 자기 나라도 이해 못하는 대통령 참 그렇게 외신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영국의 파이널타임즈 세계적인 잡지에서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 미국의 언론에서 시카고 드리븐인가요? 미국에 벌써부터 짐이 되는 윤석열 그만큼 외신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 외신들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오히려 보고 분석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는 거죠? 본드로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거든요 지금 경제, 민생, 예산 얘기했는데 예산도 깎아 그런데 민생경제 챙긴다 하면서 거짓말해 사실상 그거잖아요 이준석도 모른다, 이재명도 모른다 하고 말한 거잖아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있느라고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오다 이런 말씀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사랑 지역화폐를 많은 국민들이 소상공인 지능책으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 못 쓰고 동네 가맹점 그다음에 슈퍼 동네 마트 전통샷에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 지능책이라 하지만요 박 기자님과 제가 딱 10만 원 하치 주세요 그러면 11만 원이 들어와요 10% 할인이 거기다 제로페이랑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소상공인 너무 좋아요 제로페이랑 합산되면 우리는 만 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10만 원 샀는데 그렇죠 11만 원 만 원이 어디예요 지금 윤석열이 650억 풀면서 사상체들하고 뻥치고 있는데 그 650억 해봐야 1인당 2, 3만 원 한도니까 300만 명, 200만 명밖에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만 원 우리가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농수집 할인쿠폰 쓰고 650억에 네 우리가 만약에 받으면 만 원 더 들어오는 게 얼마 다행이에요 이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 그럼요 무일품 챌린지 무지챌린지를 하는 와중에 그런데 지역화폐 사항이 딱 닦았어요 아까 지역화폐를 딱 온라인에 받고 그걸 제로페이로 심으면 중산업 입장에서는 시종카드 수수료도 안 나가요 네 그럼 기분 좋겠죠 그렇죠 내가 제리장 상이잖아요 아이고 지역화폐 쓰시고 제로페이까지 쓰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번 한 번 더 준다 반쪽 아래로 더 준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시종카드 수수료도 안 나오고 그래요 지역화폐 계속 써서 우리 가게 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들에게도 엄청난 매력이에요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걸 없애버린다 그럼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가 없어진다 지역화폐 때문에 왔던 분들이 당연히 안 오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19 재창고를 했어요 과학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 과학방역이 아니라 각자 도생방역으로 하면서 재창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추춤해요 거기에다가 온자재가 급등해가지고 환율과 급등해서 예를 들면 천 원 주고 사왔던 온자재가 1500원씩이에요 2000원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또 덜 찾게 돼요 덜 찾게 되죠 외식도 조심하고 회식도 안 하고 고금리에다가 신발 하나 살 것도 안 사요 쓸 돈이 없어요 반찬 가게 할 일도 돈도 없고 무서우니까 에이 그냥 집에 있는 거 냉장고 털 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정부에서 무슨 뉴스를 냈어요 정부에서 유세정부에서 무일품 챌린지 무지수 챌린지를 막 찬양하면서 찬양할 일이 아니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죠 외식하지 맙시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아이고 자영업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죠 소상공인 손실보정금으로 140만 명 탈락시키더니 공약 파괴하고 그러더니 지역 앞에 없애 두 번 죽였죠 그러더니 대형마트 의무협 없애 세 번 죽였죠 없애라고 하죠 그러더니 정부가 나서서 외식하지 맙시다라고 하죠 이건 뭐 경기를 더 죽이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 캠페인 할 일은 아니죠 돈 없는 우리들이 박 기자님이나 제가 청년들하고 그래요 이럴 때는 외식이라도 줄여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정부에서 다시 내수 절벽에 빠져있는 중기 중소상공이 자격자로 있는데 외식하지 맙시다 냉장고 털어먹으세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냉장고 털어내라고 정부는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급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친 아 나 욕 나오려고 했는데 아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욕은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 욕하는 위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안 돼요 미친까지만 하죠 진짜 국민들이 그거 뉴스 보면서 미쳤구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댓글을 달고 농수출산 할인 쿠폰을 주면서 선착순이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댓글이 다 욕해요 아니 추석 앞두고 가구마다 2020년 5월 달에 100만 원 준 경험도 있으니까 근데 100만 원 줘서 소비가 늘어나서 인플레이를 자극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농수축산물하고 추석 성수품하고 딱 몇몇 제품에 한해서만 그것도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만 쓰게 딱 하면 인플레이를 자극할 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5만 원 정도면 됐나 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만 줘도 어디입니까 명절 고속도로 통영료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그럼요 3, 4만 원 많게는 적게는 2, 3만 원 많게는 3, 4만 원 큰 도움이 되죠 그것마저도 줄여서 조카들 용돈 1만 원 주고 2만 원도 주고 얼마 기분 좋습니까 별로 회식 한 번 하고 식구들끼리 그 돈이잖아요 5만 원 근데 선착순은 650만 명 1인당 한도가 3,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만 원씩 해버리면 1인당 600만 원이 200만 명 이용하는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제가 어제 마트 가보니까 아직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오늘이라도 가셔야 돼요 일부 남아있어요 쿠폰이 그러니까 이게 쿠폰 남아있다는 게 더 슬픈 게 슬픈 거예요 쓸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1분 챌린지 1대 원칙이 마트를 가지 말아요 밖을 나가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김건희 특검 유성렬 퇴진 집회를 보면요 그걸 느껴져요 그게 그러냐면 온라인은 누적 참가자가 수십 수백만이거든요 오프라인은 여전히 몇 천명 단위예요 왜냐하면 일단 밖에 나오면 대중교통비 나가다가 행진하면 목마르면 물 잃어서 사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덜 나오세요 코로나19도 걱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근데 650억을 하면서 1인당 2, 3만 원도 안 되는 거 주고 그래봐야 선착순으로 200만 명 300만 명 혜택 보는 걸 주면서 사상 최대로 계속 긴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요일받는 거예요 선착순이란 말은 안 해요 근데 딱 봐도 이제 선착순인데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산 소진식까지 선착순이란 말이고 에라이 나쁜 사람들아 에라이 나쁜 놈들아 재벌 대기업에 오고 부동산 부자 된 때 60조를 깎아주면서 650억이면 0.1%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공고임대 주택 6조를 깎았습니다 재벌 대기업에 주는 60조의 1% 1%나 되는 돈 1%를 깎아버린 겁니다 6조로 깎아버린 6조라 되는 돈 이렇게 너무 힘든 경제 상황에다가 오늘 조금 전에 지금도 그런데요 환율이 1370원을 넘었습니다 2009년 당시 이후에 이 상황을 즐겨서는 안 되는데 2009년 4월이고 처음이네요 제 지갑에 있는 달러 환전했어요 하셨어요? 더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사실 기다렸으면 조금 몇천 원 더 받을겠네요 그런데요 계속 그러고 있네요 계속 환율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찝찝해서 얼른 해버렸어요 걱정입니다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조건 고물가를 야기합니다 수출 대기면 유의하지만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물가 올라가니까요 수입물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생경제 신경쓰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민생경제 신경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단 하나 뭐가 있나요 그게 안 보여서 하나 없잖아요 뭐가 있나요 캘리파니아처럼 135만 원씩 인플레스 당을 주기를 하나요 프랑스나 독일처럼 교통비를 깎아주기 하나요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일본도 대중교통비 30% 인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비싸니 공공 부분에 지출이라도 줄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보통 수당을 더 많이 낫잖아요 그 수당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이 더 버틸 수 있는 거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 다 해요 본인이 맨날 입만 열면 한민이 굴사동민 어쩌고 자유의 친구가 어쩌고 과거사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놓고 자동차세 천만 원씩 관세나 당하고 사실상 관세 당하고 불평등한 일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퇴짜 맞고 구구세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는 사과를 해라 하면 그러면서 미국의 일본이 하고 있는 정책은 따라서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민생경제 신경 쓰세요 이준석도 모르고 이재명도 모른대요 이준석도 모르고 이준석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